돼지고기 목다를 구름지로 좀 잡고 그래서 삼겹다로 둬서 돼지고기 목다를 자주 이용해서 해내요 다음에는 돼지고기 목다를 김치찜도 맛있거든요 돼지고기 목다를 김치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단이라 구름지는 음식이 많이 드실 텐데 거기 있을 때는 있어서 거기다 다 익고 나서 이제 여기 물기가 또 비고 쫙 나오면 그때 흐릴됩니다 맛있게 맛있게 잊어갑니다 음 내가 잘 못 자라줘면 고기를 잘 해줘요 i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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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 토마토와 함께 목살을 올려서 용량도 같이 대형 손이 없다고 응? 대형 손이 없다고 대형 손이 있는거는 사실 하지 음 음 음 음 음 끓지마죠? 응 맛납니다 맛나요? 어 이렇게 어 음 음 음 음 그냥 스위치 떨려 큽 goods demands 히히 히히 타르 히히 fixed 쟤 진짜 수고기 등심보다 맛있을래? 수고기 등심보다 맛있을래? 와 대박 대박 맛납니다 그 옛날에 동화책에 집집마다 어떤 돈을 벌어주는 뭐가 있었잖아요 그 옛날 동화에 무슨 이야기 있었죠 솥 그 솥에다가 솥에다가 뭘 넣으면 단어 응 그것도 있고 뭐 황금으로 변하는 뭐 있었죠 이송 이야긴가 뭐 황금거의 이야기 황금거의인가? 뭐 어떻게 하면 뭔가 우리집에 그 황금브라이팬이에요 돈 벌어주는 황금브라이팬 이 후라이팬 때문에 분명히 먹방 뜹니다 ASMR 엄마 맛있게 해먹고 있어요 내일랑 우리집 구석에 맨날 있다가 먹방 하면서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응 응 잘한다 우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상상입니다 넘orth 자 맛있게 이후룩이 제거 나 이후룩임 나 لا 이놈 나 음 흥흥 감자도 기름이랑 섞여서 아주 맛있어 와우! 환장한가요? 고기가 아주 달아 달아 육질 있을 때 먹어야지 이거 타니까 육질이 다 없어져 으음 도도도도가 땀이 음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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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진짜 맛있어요 와아 흰색이라 단단해 저리에 한anten이야 고기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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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놈이에요 간이놈 기계같아 고기놈 제가 이런거 먹을때문에 기계하게 팔은 되네요 판단 마카롱 고기놈 고기놈 껍 고기놈 맛있어? 안 돼 맛있어 아우 맛있어 맛나 아우 간다 여러분들 맛있게 보셨다면 아우 얼굴나 여러분들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빠이